어서오세요. 여기는 개발자리 그리고 저는 리요입니다. 벌써 세 번째네요. 생각보다 같이 읽으니까 저는 읽을만한 것 같아요. 혼자 읽어야 된다면 맨날 미루다가 다음 뉴스레터 나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같이 읽어서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읽을만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렛츠 스위프트 뉴스레터 65호 10월 9일자이고요.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 풍성한 iOS 스위프트 관련 소식을 모은 뉴스레터가 도착했습니다. 아쉽게도 한국어로 작성된 글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글을 많이 작성해주세요. 번역도 좋고 했던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글을 작성해주시면 렛츠 스위프트 뉴스레터에 실려서 좀 더 한국어 자료가 많아질 것 같네요.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드디어! 드디어 렛츠 스위프트 2022 컨퍼런스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2019년 행사를 마지막으로 했던 양재 AT센터 4층에서 10월 30일 수요일에 만날 수 있습니다. 준비위원회 분들이 열심히 준비 중이라고 하니 기대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애플 카테고리네요. 히그 문서가 업데이트 되었는데 패턴에서 주로 차트와 관련된 내용들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히그가 전반적으로 업데이트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음... 네, iOS 16에 차트가 들어가면서 영향을 받은 걸까요? 차트 관련된 히그 내용이 업데이트 되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어? 이게 다였나요? 양이 더 없나요? 네, 한 15분이면 15분? 아니, 5분이면 읽겠네요. 네, 베스트 프랙티스가 있고 디자인이 이펙티브 찰트 섹션 플랫폼 컨시더레이션 없네요. 네, 저 두 개의 섹션만 있네요. 금방 읽겠네요. 두 번째는 하드웨어 맥과 아이패드 관련 10월 이벤트가 취소됐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보통 블랙프라이데이 전에 발표하는 게 관례인데 아, 관례인데 규모가 작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보면 Apple will not hold an October event canceled introduction the October event 네, what does this mean? 어떤 의미인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 만약에 취소가 된다면 그게 시사는 바 와 그 다음에 결론 이 있네요. 음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으로 IOS 개발자들은 쓸 일이 드물기는 하지만 빌드 자동화할 때 필요한 경우가 있죠. 뭘까요? 전 IOS 개발자라 쓸 일이 드문 걸까요? 아, 맥파일 지난번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맥파일 만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와 IOS를 하나의 저장소에서 관리하거나 시도해볼 팀도 계실 텐데 참고하면 좋습니다. 음 모노래퍼 for IOS and Android 프로젝트 단순히 두 개의 프로젝트를 하나의 레퍼에 넣는 게 끝은 아닌가 보네요. 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군요. 그 다음에 NS 스페인 컨퍼런스 비디오들이 올라온 BMO 영상 모음입니다. 와우 다른 나라에서 네, 진행되었던 컨퍼런스들 보통 이러면 어디 있을까요? 타임 테이블 같은 게 없을까요? 이건 그냥 BMO고 음 모음집이네요. 주제로도 한번 쓱 볼까요? 컴퍼서블 아키텍처 마이 억세서빌리티 스토리 디자인인 파워풀 API 셀러브레이딩 앱 아이콘 디자인 아이콘 디자인까지 있군요. 하우트 마이그레이트 레가시 코드 이펙티블리 뭐 이런 거겠죠? 임프로빙 IBS 디벨로먼트 living dangerously the why and how of safe using private API 스윕 왓슨 굿노트 서버 드리븐 UI 음... 돈 퍼펙트 일단 하고 완벽하게 만들라는 내용이겠죠? 365 days of accessibility 와 억세서빌리티 관련된 게 두 개나 있었네요 벌써 레슨 런트 뉴 라이딩 사운드 클라우드 인 스윕트 UI 레슨 런트 와 이거 재밌겠다 스윕트 UI로 다시 만든 사운드 클라우드 인가 봅니다 크로스 커넥션 크로싱 플랫폼 페어 프로그래밍 코코아팟 10년 Kids Today 크래프팅 리스폰스 비엔 음... How to choose the right 레슨 from 모바일 네트워킹 at scale RTSANT 익스플로러 스윕트 UI 내비게이션 NUR을 라우팅 흥미로운 주제들이 좀 있네요 나중에 시간나면 봐야겠습니다 성공적인 사이드 프로젝트를 위한 10가지 팁 꾸준히 계속할 수 있는 재미있는 프로젝트가 핵심인 것 같다 저도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하기가 진짜 힘들어 힘듭니다 동기도 많이 떨어지고 또 바쁜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자 크리트 포커스 비 리스틱 세트 프라이어리티 플래닝 이즈 키 10미뉴스데이 카운트 포 파이브 아워드 아워드 스톱 와일 이즈 스틸 펀 흠흠 크리트 레프토벌 투두우스 그렇군요 유스 오토메이션 앤 툴 툴 투 세이브 타임 중요하죠 시간을 아끼는 것 푸쉬 셀프 윗 라이크 마인디드 프렌드 셀레브리트 석세스 결론 10가지의 조언 자세히 읽어보면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의 주제로 보여요 저도 이미 실천하고 있는 것도 있고 지속적으로 저 토이 프로젝트를 운영하기에 도움이 될 만한 팁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스위프트 스위프트 동시성에서 중요한 샌더블 개념을 소개합니다 샌더블 와이 샌더블 앤 샌더블 클로즈 인 스위프트 왓 왓 와이가 아니군요 왓 왓 왓 샌더블 제가 잘 모르는 개념이네요 저도 이거 공부해야겠습니다 샌더블 그래서 샌더블 앤드 밸류 타입 스트로크트 이즈 낫 샌더블 디스 스트로크 이즈 샌더블 으흠 뭔가 샌드 가능하게 짜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가 보네요 나중에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아키텍처 글이 아니라 스위프트 5.2에 추가된 call as function 기능을 소개하는 글입니다 타입 자체를 특정한 함수를 구현해서 함수처럼 사용 호출할 수 있는 기능이랍니다 콜레스 펑션 스위프트 콜러블 밸류 컴바인 및 MVVM 온 아이예에스 이런 구조체가 있고 하는데 모티베이션 언더스테니 하우티스 콜 에스 펑션 음 음 이 예제를 따라하면 프레젠트 프레젠트 레이어가 있고 콜레스 펑션 네 뭐 이런식으로 만든 다음에 콜레스 펑션 만드는 뭐 이런건가 봅니다 네벌 키워드에 대한 소개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네버 네벌 키워드 인 스윕트 리턴 타입 익스플레인 윗 코어 디 샘프 언더스테니 네버 하우 네버 워크스 네버라는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써있고 또 공부해야되는 키워드군요 오 예제도 있어요 여기에 음 콘텐트와 네버 에러가 아니라 네버가 들어있네요 왠지 저런 자리는 네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았는데 네버도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이제는 좀 진부한 오브젝트 C가 아직 스위프트에 비해 쓸모있는가에 대한 짧은 글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죠 오브젝트 C를 스위프트로 포팅하는 프로젝트도 많고 그 작업이 많다고 했는데 네 오브젝트 C가 더 좋은가 스위프트가 좋은가를 비교하는 글 입니다 그 다음은 스위프트 패키지의 플랫폼 지정을 위한 방법이랍니다 스위프트 패키지의 플랫폼 지정을 위한 방법 그래서 뭐였죠 플랫폼 스펙시픽 코드 인 스위프트 패키지 아 네 뭐 이런 이런 거 있죠 와우 아 이런 식으로 플랫폼 타겟 이런 게 있군요 네 다음은 스위프트 에볼루션에 올라온 내용들을 정리한 글입니다 공식 소식이 사라져서 이렇게 정리된 글도 감사하네요 라고 써 있습니다 스위프트 에볼루션 이게 뭘까요 스위프트 에볼루션 네 스위프트 그 덥덥디씨 영상에도 잘 소개가 되어 있고 스위프트에서 레귤러 익스프레이션을 다루는 방법일까요 네 다양한 표현들 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painless object c and swift interoperability interoperability 뭘까요 고통 없는 오브젝트 c 그리고 스위프트 뭐시기 뭘까요 translate 정보처리 상호운용 what is object c swift 뭐 이런 내용들이군요 object c support your class 와 object c와 스위프트에 관련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설계 구조 패턴 이걸 써라 강한 결론이 있는 글은 아니고 스위프트 유아이에서도 유연한 아키텍처를 고민해보자 정도로 끝나는 글이라고 합니다 스위프트 유아이 아키텍처 mvvm 이라고 알고 있지 않나요 다들 근데 whatever make you happy use that architecture sift ui mvm mvm really good old mvvm 그쵸 해서 유연한 아키텍처를 고민해보자 정도였군요 싱글 톤을 사용할 경우 문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무조건 di를 쓰면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문제를 인식하는 시작점으로써 중요한 것 같습니다 the problem is single tones and why you should use the i instead 싱글 톤 항상 많이들 하는 질문이고 많이 받는 질문이죠 싱글 톤을 쓰면 왜 안돼요 싱글 톤은 뭐가 안좋아요 그쵸 뭐 싱글 톤을 만들어 쓴다는 것에 대해서 쭉 있고 단점이 나오겠죠 네 싱글 톤 선 글로벌 you cannot customize initializer of the class you cannot swap out dependency 그래서 싱글 톤을 뭐 di가 만능은 아니지만 이런 의존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dependency injection 이 필요하다 현재 싱글 톤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싱글 톤의 단점이 무엇인지 그 한계점을 아직 맞이하지 못했던 분들 앞으로 다가올 어떤 재앙에 대비하고 싶다면 요 글을 읽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using the proxy pattern in suite 5 proxy pattern proxy pattern이 뭘까요 proxy는 원래 중간에서 어떤 리소스를 가지고 있는 녀석인데 이런 proxy 패턴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adding additional functionality 뭔가 캐싱 proxy 패턴을 언제 어떻게 쓰면 되는지 여기 보면 캐싱 캐시 sensitive operation 그 다음에 on demand initialization parental controls 이런 게 있고 adapter, proxy, decorator 이 세 개를 비교한 내용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proxy라는 것의 정의를 알고 나면 proxy 패턴을 쓰면 가지고 갈 장점과 단점이 더 명확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swift ui로 ASCII art 문자 생성하는 예제입니다 재밌다고 합니다 음 code your own ASCII art with swift ui 이렇게 재밌는 글들은 음 볼 수가 없군요 뭔가 이렇게 ASCII 이게 ASCII art인데 이거를 swift ui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예제 소개겠죠 any layout 방식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any layout any layout any layout dynamically switch layout in swift ui swift ui provide any layout and layout protocol for developer ios 16부터 any layout 제공하고 그걸로 전환하는 과정에 대한 글인가 봅니다 사생활 보호나 보안이 필요해서 시작할 때 잠겨 있다가 풀어야 하는 앱을 만드는 방법 은행 앱들이 보통 은행 앱들이 처음에 이제 막 잠금을 해제하고 시작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완전 핸즈온 세션이군요 step one create your initial xcode project 프로젝트 하나 시작해서 privacy permission 넣고 코드 이렇게 만들고 넣고 넣고 한 다음에 마지막이 보고 싶군요 그래서 아! 영상을 보여주진 않으시는군요 언락 했을 때 뭔가 시큐리티 컨트롤러가 인증을 요구하는 그런 것이고 여기 기터브 예제까지 있으니 들어가면 왠지 gif가 있을 것만 같았지만 없군요 와! 3일 전 네 네 나중에 봐야겠습니다 아이고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표현하는 라이브 액티비티 구성하기 예제입니다 확실히 얘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얘를 가지고 어떻게 만드는지 많이 나오는군요 오! 완전 예제까지 다 있어요 쭉 따라해보면 그래서 마지막에 화면을 넣어주면 좋았을텐데 없군요 네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인터랙티브 앱 맵이라는 오픈소스를 사용해서 구현하고 있네요 뭘까요? 아하 한국 지도로 이렇게 있어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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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지도도 이렇게 하면 만들 수 있겠네요 fixing problem the fix to fix the problem 한국의 지역도 이렇게 도 단위로 잘라진 맵이 있을까요? 와우 이런식의 인터랙티브 한 앱인데 궁금해요 어느 나라까지 지원하는지 UiKit SpriteKit Soon 짜잔 여러분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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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eum 으흠 살라 이런데 이미지가 있을까요? 이건 좀 더 봐야 되고 한국 지도가 있는지는 좀 더 봐야겠네요. 재미있네요. SwiftUI로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구현, 다이나믹 아일랜드 구현을 위한 영역 채우는 방식에 대한 글입니다. 마스터링 다이나믹 아일랜드 인 SwiftUI 리딩사이드 트레이닝사이드 이런식으로 굉장히 잘 쪼개서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정말 마스터링 하기 위한 글이군요. 나중에 14가 생기면 저도 해봐야 겠습니다. 수유에서 MVC 도전, 이거 지난 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 착각일까요? 네, SwiftUI가 있고 SwiftUI에서 MVC 써보기, 해보기, 도전하기 이런 것들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네, 커스텀 바텀 시트 인 SwiftUI 하프모달 얘기겠죠? 네, 이건 정말 정말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미 하프모달 UI킷에서는 이제 지원한다고 했는데 써도 내년에나 SwiftUI는 추가가 되겠죠. 근데 저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하면 좋을지에 대한 바텀 시트 좋네요. 이거 보고서 잘 이해한 다음에 내가 가져다가 구현하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다이나믹 커스텀 알러트 인 SwiftUI 같은 분이네요. 열심히 코딩하고 열심히 글을 쓰시는 분이군요. 너무 좋은데요. 이분 팔로우를 해야 겠습니다. 스타가 문제가 아니라 패트런도 있네. 풀 스크린 내비게이션 이건 언제지? 음 아 옛날 거는 이렇게 돼 있군요. 하지만 내용들을 다 기터브에 올리시는 것 같으니 흥미롭군요. 패트럴에 올린 건 뭐였을까요? 풀 스크린 내비게이션 뷰 오블 탭 바알 인 SwiftUI 너무 궁금한데? 얼마지? 아하 한 달에 5달러 아 나쁘지 않군요. 어 여기 있었네? 언제 하신거지? 구 데이터고 파일 데이터고 뭐야 근데 왜 여기 안 나왔어? 아 아 여기군요. 팔로우를 해 놔야 겠습니다. 요런 재미있는 것들을 하시는군요. 다이나믹 데이터 모노 스페이스 디지트 인 SwiftUI 음 모노 스페이스 디지트 어허 굉장히 짧지만 강렬한 강렬하네요. 모노 스페이스 디지트 이런게 있군요. 나중에 해 봐야겠습니다. 이게 뭐지? 모노 스페이스 디지트 모노 스페이스 디지트 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공부를 한번 해 봐야겠네요. 그러면 얘를 리딩 리스트 넣어놓고 스크롤뷰 윗 페이징 스크롤뷰 윗 페이징 스크롤뷰 윗 페이징 인 SwiftUI 탭뷰 탭뷰하고 탭뷰 스타일에 네 디스플레이 모드 네벌 하면 되죠. 다시 한번 강렬하게 소개를 드리면 SwiftUI에서는 스크롤뷰에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UI킷에서는 스크롤뷰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SwiftUI에서는 요런 식으로 탭뷰 안에다가 뷰들을 박은 다음에 그 탭뷰에 탭뷰 스타일을 이렇게 페이지 탭뷰 스타일로 바꾸면 이렇게 슉슉슉 하고 이렇게 톡톡톡 넘어가는 걸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 방금 봤던 거죠. Using SwiftUI Gauge 뭘까요? Gauge Displaying Progress 그런게 있군요. iOS Gauge 어허 이걸 프로그레스로 보여준다. 오케이. 어 UI킷 진짜 조금이네요. 학습하면서 정리한 글 같은데요. 단순하지만 NSLayoutMargin으로 이런저런 서버뷰를 다루는 방식을 아 다루는 방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NSLayoutMargin으로 네 Upside 이런식으로 Spacers 다음에 Different Side Spacer 두개가 다른 가운데인가요? 위에랑 뭐가 다르죠? 아 세개가 같은 거 얘는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쪽이 같은 거 요런 식으로 여기는 같고 여기는 다이나믹 가게 와 엄청 네 엄청 간질간질하네요. 작은 여백을 저렇게 다루다니 How to use UI UiStackView Like TableView UiStackView 를 TableView처럼 쓰기 왜죠? 반복되지 않는 걸까요? We Should Create UiStackView Extension 음 네 나중에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네 쭉 이제 다른 얘기죠. 다양한 프레임워크를 다루는 예제를 소개하는 글입니다. 리모트 푸쉬를 보내서 라이브 액티비티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리모트 푸쉬를 발행해서 라이브 액티비티를 업데이트하는 음 외부에서 쟤를 업데이트해 해주는 거군요. 2022년 봄부터 30일 동안 메탈 학습하기를 목표로 글을 쓰는 분입니다. 이제 28일까지 완성된 것 같아요. 30일 동안 메탈 학습하기 메탈 와 저도 이참에 이분 글을 보고 메탈을 같이 공부해 볼까요? 으흠 볼까요? 웰컴 메탈 해서 한 네번째 메탈뷰 흥미롭군요 메탈을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니 굉장히 좋은 굉장히 좋은 리소스 처럼 보이네요 한번 따라가 봐야 겠습니다 팔로우 네 미저먼트 프레임워크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 메저먼트 그 네트워크 cpu 저거 아닌가요 우와 아니네요 킬로미터 단위네요 메저먼트 아 음 이런거군요 캘클라이팅 썸 크 알고있으면 좋을 법한 어떤 그런 단위에 대한 설명들이군요 이거를 메저먼트 프레임워크라고 하는군요 타입 각 나라마다 쓰는 단위가 다 다르니까 그렇군요 AR킷과 리얼리티킷으로 머리 움직임을 활용한 예제 아 이런거 너무 재밌어 하고싶은데 요즘 많이 보이는 거군요 인 디스 튜토리얼 위웨이 크레이팅 데모 스위트 유아이 AR킷과 리얼리티킷을 이용해서 이 결과물을 만드는 거죠 너무 재밌네요 저 이거 꼭 해볼래요 애플 전송하는 걸까요 이 위에 아까 이거는 이제 디바이스에서 비디오를 입력 받아서 어디로 송출하는 걸까요 제가 모르는 영역입니다 놀랍네요 전송하기까지 스위프트 키체인 래퍼 오픈소스로 키체인을 다루는 방식을 정리한 글 키체인 중요하죠 키체인의 정보 담아두고 오픈소스 활용해서 쓴 글입니다 스위프트 콤바인 what is any cancelable and how to avoid memory leak 라는 글입니다 any cancelable이 뭐지 그리고 메모리 리그는 어떻게 피하는 걸까 라는 낄지 않은 글이네요 튜토리얼 웨더킷 드디어 웨더킷이 나왔군요 저번에는 웨더킷 이제 등록을 할 수 있다 정도까지 본 것 같은데 스위프트 ui 웨더킷으로 등록해서 이렇게 해서 날씨를 받아와서 보여주는 예제가 있으면 좋겠는데 없군요 어쨌든 이제 웨더킷으로 날씨 앱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어요 ios만 지원하는 파이어베이스 다이나믹 링크를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 맥OS에서 쓰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어려운데 giving firebase 다이나믹 링크 맥OS support 딥 링크 이렇게 도메인 놓고 패스 놓고 다이나믹 링크 도메인 유저 유아를 프리픽스 숏 다이나믹 링크 설계해서 어디로 갈라치기 할지 뭐 요런 내용이겠죠 개발환경 스위프트에서 디버깅 출력을 위해 위한 경우 프린트 말고 다른 걸 골라 쓸 수 있지 않을까 프린트 디버그 프린트 스트링 리플렉팅 미러 저는 프린트만 쓰는데 그거 말고 각각의 뭐 다른 것들이 있고 그게 뭘 보여주는지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한 설명 Xcode 클라우드에서 스크립트로 다른 저장소 의존성을 해결하는 방법 오우 하고 하고 네 그런 글이군요 체력이 점점 고갈돼서 점점 익는 속도가 빨라진 것 같습니다 워치 프로젝트는 ios와 번들 버전이 같아야 하는데 xcconfig으로 자동화하는 방법을 설명한답니다 와 이거 손으로 다 일일이 하고 있었는데 이런게 있군요 언제나 문제는 얘를 설정하는 것과 그 다음 내가 손으로 그냥 버전을 올리는 것 중 누가 더 쉬울 건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스케치나 피그마 파일에서 접근성 관련 이슈를 찾아주는 Stark라는 맹룡입니다 이군요 유니티 개발을 위한 ios 프레임워크 설정 방법 이거는 유니티에서 그냥 하고 ios로 통하고 내보내는 거 아닌가요 이런게 있군요 어 그러면은 유니티 혹은 저기 vs 코드 같은 걸 안 쓰고도 개발할 수 있는 걸까요 스위프트 코드 킷 어허 ios 프레임워크 포 유니티라는 게 있나 보네요 우와 엄청 길어요 유니티 ios 프로젝트 런치 프롬 유니티 좋네요 엑스코드 클라우드에서 빌드하고 Crashlytics에서 활용하기 위한 dsim을 다루는 방법 크래쉬 난 거 이제 파이베이스에 보내주고 dsim 파일로 기계 인식해서 네 보내주는 그런 것들이죠 로렘이란 오픈소스로 프로토타입을 빌드하면서 임시 내용을 채우는 방법 로렘 is 프로토 타이핑 빌딩 로렘 플레이스 홀리더 제너레이터 로렘 플레이스 홀리더 로렘 플레이스 홀리더 네 이제 이건 좀 더 읽어봐야 알겠지만 그 앱을 만들다 보면은 어떤 더미데이터나 프로토타이핑을 만들 때 필요한 이미지 텍스트 이런 것들을 채워주는 걸까요 로렘 점 타이틀 리턴 오호 좋네요 그럼 써봐야 겠습니다 sf-symbol changing in ios 16.1 지금 sf-symbol 버전 4 로 알고 있는데 4.1 sf-symbol 16에서 바뀐 것들 16.1이 나왔군요 sf-symbol 4.1 new symbols 311개 엄청 많이 나왔네요 리네임드 리네임드도 있군요 localized new category 네 이렇게 새로 나온 것들에 대한 정리된 글이었습니다 한국어로도 이걸 누군가 꾸준히 쓰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ios 13 이후로부터는 많이 쓸 테니 sf-symbol을 바이퍼브릭 sift-5 바이퍼 클래스 제너레이터 바이퍼브릭 뭘까요 클래스 제너레이터 라고 했는데 오 바이퍼 형태로 뭔가 이렇게 척척 만들어 주는 건가요 그런게 있나봅니다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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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를 알아보기 쉽도록 핸드북 예제 코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너무 좋은데 ios accessibility 핸드북 아이오프 이 핸드북 앱 스토어드 있나 봅니다. 이런 거 만들어서 저장소까지 있군요. 좋네요. 그 다음에 디자인 iOS 앱 디자인 컴퍼니 어떤 앱들이 있을까요? 와 드론 놀랍네요. VR 메뉴 인터랙션 사이버 시큐리티 솔루션 스킨케어 뷰티 앱 디자인 와우 이제 앱들이 정말 기깔라지는군요. 딜리트 애니메이션 와인 이커머스 NFT 마켓 플레이스 앱 디자인 인스프레이션 77 이커머스 앱 나오는 거겠죠? 안 나오나? 동영상이었군요. 드래그 앤드랍 큐 애니메이션 오 예쁘군요. 3D 락 스크린 애니메이션 3D 락 스크린 애니메이션 뭐 여기 너무 예쁜데 어떻게 만들죠 저런 거 익스펜스 트래커 앱 얼마나 썼는가 네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뛰어넘고 앱 디벨로먼트 인스프레이션 베리피케이션 럼블디스코버 네 이런 개발 어 영감을 주는 그런 앱들 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거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씻맵 음 좌석 키깔나는 앱들도 이렇게 다 살펴보다 보면 왠지 거기서 거기 있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네요.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렛츠 스위프트 뉴스레터 제 65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